박성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호사가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자주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같이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제6회 우리 무쇠막 축제는 우리 금호사가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실행사업으로 하는 거라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민과 관이 같이 함께 추진하는 이 축제는 주민 여러분들의 화합과 우리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축제입니다 이 금호사가 고세막 축제가 앞으로도 더 우리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함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 송영주 추진위원장님과 김평선 동장님 그리고 뒤에서 물집양면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주민자치회원님들, 동장님들 여러 각 직능단체 회원님들께서 다 같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